이제 둘바닥에서 앉아서 안 먹어도 돼 하하하 cochlear토리 . 네, 여기다 놓고 뒤에 꽃이 보여야 자기 지금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어, 너 잘라줘 너 잘라줘? 응, 잘라 이거는 이거 뭐지? 뭐, 나 잘못된 거 아니야? 뭐? 야, 봉구 그거야 허니 갈릭 햄치즈 응 이 씬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접한 영상이 무한도전 가요제 메들이라고 먹방 이달래미는 이쁘게 먹고 아, 너무 아, 진짜요 야,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아, 그래서 얘기했잖아 왜냐면 이거 하아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,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? 아,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?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자기 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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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니, 이거 갈릭 이거 갈릭만 봐 왜 부르라고 아, 진짜 맛만 보라고 이 갈릭 소스가 음 음 음 음 음 음 우리 다 구경하고 가는 거 같아, 사람들이 하하하하 여기가 관광지 명소가 된 거 같아 우리 때문에 음 음 음 그래 깜짝 놀랐네 이거 이거 언제 산 거야, 허? 왜, 이제 캠핑 다니면 되는 거야? 야, 나는, 나는, 나는 어릴 때 어릴 때 엄마야, 엄마 밑에 키는 엄마야, 엄마야 맙소가서 맨날 잘했어 맨날 잘했어 맨날 잘했어 야, 여기서 이제 어두워지잖아 조명까지 있어, 아까 하하하하 형, 목이 왜 이렇게 달려줘야 조명까지고, 조명까지 다니 거기까지 있어, 거기까지만 세팅이 났어 음 음 하나씩 하나씩 한 거구나 어 여기가 여기서 이제 좀 더 그거 하면은, 이제 텐트요 원터치 텐트 있거든? 원터치 텐트가 16만 원씩입니다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